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람쥐처럼 순식간에 꼭대기까지 도달하는 선수들. 요습과 수박, 스피드 클라이밍에 도전한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 괜찮을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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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의 준비를 도와주는 에단 나무 타기는 정말 제가 사실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이게 좀 심각할 정도로 제가 귀신도 안 무서워하고 뭐 진짜 무서워하는 게 별로 없는데 유일하게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생각보다 올라갈만 했어요 올라갈만 했는데 옳지 아 던지고 잘해 오 잘하는데 이 정도 기세면 정상에 금방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올라가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오 많이 올라갔는데 아이고 참 많이도 올라갔네요 안전상의 이유로 에슨이랑 에슨이랑 케이티가 이제 말로 하더라고요 너무 위험하다 제 맘 같아선 더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누가 보면 에베레스트 정상에 갔다 온 줄 알겠어요 오 마이 갓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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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번엔 수박의 도전인데요 꼼꼼하게 장비를 채워주는 애단 꼼꼼하게 장비를 채워주는 애단 신발을 이렇게 꽝꽝 묶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한번 움직여보라고 해서 제가 이제 힘을 딱 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힘을 너무 줬나봐요 그래서 갑자기 방구 켰어 제게 손에 자 수박씨 이제 진짜 힘을 줘서 올라가야 해요. 그런데 또 가스 나올까 조심하세요. 나무를 그렇게 안아 본 적이 없었어요. 나무를 이렇게 안아 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발을 걸고 얘를 사실 올라가서 써야 되는 건데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꼽는 바늘이 이만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믿고 밟고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매달려 있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움직여요. 그 점을 잡고, 좋습니다. 이제 바늘을 올라가고. 그냥 바늘을 올라가고. 그냥 바늘을 올라가고. 그 바늘이 안 들어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애들이 저한테 밟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 어쨌든 올라가야 하니까 해서 밟았는데 올라가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찍. Let's do it! Oh, my God! Put it in! It's not putting it in! You put it! That's your toe! Hit with your heel! Yeah! One more step, and then come down! Hit with your heel! Hit with your heel! Wow, 수박! 그래도 요셉보다는 많이 올라갔어요! Big step down and stick it in! 케이트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너가 네 자신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을 할 때 아 이게 진짜 이 조그만한 거에 나 자신을 믿고 나무를 믿어야 되잖아요. 오늘 하루 중에 제일 진지했던 순간이었어요. 결코 쉽지 않았던 도전을 한 두 사람.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나무 타기에 이어 바로 도전할 종목은 바로 물 위에서 통나무 굴리기. 이 경기는 물 위에 떠 있는 통나무에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올라가 발을 굴러서 상대방을 물속에 빠뜨리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건 내 네가 좋아하는 자세한 엔딩을 할 때, 24년이요. 24년이 왔어요. 나는 먼저 1번에 걸고 싶어요. 나의 첫 시작! 나는 너무 기억나는 한 기간이 하던 때라기 때문에 제가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부분을 보여줄게요. 그리스로 3 카드로 가득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항상 머리에 두께 가실 거에요. 항상 항상 바르고 나무 쪽에 두고 계속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바깥의 바깥을 보면 하나가 한 발을 보면 하나가 더 나을 것 같고 하나가 더 나을 것 같고 하나가 더 나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다른 절에 있는 방법은 꼭 꼭 잡고 있는게 평소에 따라서 왼쪽으로 조절하길 바랍니다 도토록 하는 게 약간 이뻐요 지금 제일 웃음이 되어있어서 지금 계속 두 가지 세트에 따라서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면서 지금 이렇게 가면서 내 지치겠군 내 지치겠군 그럼 이 지치겠군 이렇게 가면서 그리고 이 방향이 시작됩니다. 나는 바로 빠져요. 오 마이 갓! 그리고 잘하는 게 시작됩니다. 자, 탱크에서 탱크를 붙여야 합니다. 이 방향이 준비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자, 그쪽으로 내 손을 보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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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셉 통나무에 올라서자마자 물에 퐁당 수박도 여정없이 퐁당 도전을 멈추지 않는 요셉과 수박 도전을 멈추지 않는 요셉과 수박 너무 좋아 제가 평상시에 운동신경이 제가 너 운동신경 안 좋아보인다 운동 너 진짜 못할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하지만 제가 운동하는 거 보면 생각보다 괜찮네 이 통나무 타기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직도 미스터리에요 그 케이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이트는 발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빨리 막 오케이 느낌이 알겠어 중심이 가서 나도 거기에 맞춰서 빨리 가야 되는데 안가져요 빨리 이건 아직도 미스터리에요 저 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게임입니다 근데 물이 너무 차가웠어요 신나게 물장구를 치고 모두가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즐거워하네요 저는 되게 소중한 인연들을 알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케이트랑 얘기를 하는데 케이트는 이제 너는 친구들이랑 평소에 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우리 나무 타러 갈래? 나무 짜르러 갈래?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상 같은 경우도 되게 자연스러움이 느껴지고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친구들 그래서 오늘 되게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 미국 벌목군의 체험을 도와준 케이트와 에단! 고마워요! 새벽부터 급하게 화장실을 찾는 수박. 도대체 어딜 가는 건가요? 네, 이거야? 여기가 마지막 화장실입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지금요? 4시 반? 4시 40분. 마지막 화장실이라고 하네요. 저 블루 박스가. 오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저희 랍스타. 가재잡이. 새우잡이 배에 탈 줄 알았는데. 가재잡이 배. 그렇죠. 대결타임. 일단은 오늘 일정이. 빛이 없네요. 오늘 일정이 굉장히 편안해 보입니다. 드디어 메인주의 명물. 랍스타잡이를 하기 위해 배에 오르는 두 사람. 찰리 선장님이 반갑게 신입 선원을 맞이해줍니다. 배에 오르다. 큼직하게 썰어놓은 미끼들. 그리고 커다란 바다 투망까지. 메인 랍스터는 어떻게 잡는지 너무도 궁금해지는데요. 배는 치륵같은 어둠을 뚫고 출발합니다. 앞으로 한 시간은 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춥습니다. 자. 우리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셨나요? 임효세 씨? 네. 됐습니다. 가재. 가재. 가재 잡아버려. 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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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시구나. 대박. 대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는 두 사람. 선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아빠 누워봐. 어제 배보다 훨씬. 오우야. 굳이 굳이 굳이네. 한번 누워봐. 여기 잠 잘 오겠다. 오오오오. 갑자기 미친다. 갑자기 미친다. 와. 밝아오는 하늘의 색깔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진짜 예쁘다. 저기 봐봐. 저 위에 달 보여. 달이랑 해라 지금.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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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기운을 받고. 랍스터도 받고. 랍스타 오늘 만선을 이루기를.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선의 꿈을 안고 가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랍스터를 잡기 위해 분주하게 준비를 하는 선원들. 손이 시려울 테니 저 뜨거운 물을 이용하래요. 제가 저 느낌 뭔지 알거든요. 손이 엄청나게 시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요셉도 비장한 모습으로 장갑을 끼고 준비를 합니다. 랍스터 잡기의 첫 단계는 바로 수십 개의 투망을 꺼내 올리는 작업입니다. 전날 리끼와 함께 넣어놨던 투망을 도르래로 걸어서 끌어올리게 되는데요. 오늘의 첫 투망 안에 과연 몇 마리나 잡혔을까요? 오호. 반가워 랍스터. 네가 바로 그 유명한 메인 랍스터구나. 랍스터다. 랍스터는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통에서 꺼내자마자 사이즈를 채서 크기별로 분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랍스터를 꺼낸 투망에 준비된 새로운 미끼를 다시 넣어 바다에 던지게 되는데요. 모든 투망은 한 줄로 묶여 있기 때문에 배가 앞으로 전진하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바다에 떨어지게 됩니다. 선원들은 그야말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입은 그날 하루에 얼마의 랍스터를 잡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한눈팔 겨를이 없습니다. 가재를 잡기 위해서 투망이라고 하죠. 거기에 미끼 끼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데 정말 손이 빠르고 순식간에 모든 게 휙휙 지나가더라고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그 움직이고 멈추는 순간에 랍스터를 거두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많은 횟수를 가서 많은 랍스터를 얻을 만큼 그 수량의 만큼 이제 이 사람들의 페이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스피드가 최고인 거죠. 여기까지 몸통 여기까지 몸통이 이제 여기보다 넓거나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몸통이 나와 있잖아요. 아니면 딱 맞거나 근데 이거보다 작으면 애기예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다 프로페셔널해서 눈때 중으로 이제 다 알더라고요. 약간 애매한 것만 한번 재보고 속도가 엄청납니다. 아 막 숨이 차네. 끊임없이 올라오는 랍스터들. 커다란 집게를 쫙 펴고 우와 정말 크네요. 오늘 예감이 좋은데요. 우와 쏘우 빅. 요셉과 수박의 미국업으로 살아보기.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어? 보건! 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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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